퀵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멸치만 합니다 어미로부터 독립을 한 것 같은데 독립을 안했으면 주변에 어미가 있는데 어미가 없는 거 보니까 독립을 한 것 같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형한테 물릴 뻔 했습니다 물병한테 다무치 새끼 촬영하다가 너무 조용히 가니까 뱀이 있는데도 못 봤습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 한바타랑 밟을 뻔했습니다 아 이거 찍고 싶은데 뱀이 딱 찍히고 있어서 찍지를 못하겠네 도망가 도망도 안간다 빙을 한 번 꽉 눌러보겠습니다 팔수입 쫓아내야 되겠네요 빙을 한 번 꽉 눌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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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дrogen